국내 1호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원전을 해체하게 되는데요. 울산은 이번 해체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은 이번 해체 연구소에서의 방사선 방호, 재염 활동, 방사선 폐기물 관리와 환경 영향평가 등 해체 작업들을 위한 내용이 담겼는데 주변 지역의 오염을 차단하며 원전을 해체하는 안전한 해체가 최대 목표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는 들어가는 비용만 8,1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를 공동 유치하며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선언한 울산도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에 적극 참여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관련 기업들이 시설 해체나 방사선 방호 등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 기업들은 울산으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원전 해체 연구소가 들어설 에너지 일반 산단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리 1호기 해체 경험이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서 통할 기술을 갈고 닦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